네, 이번에 2016년 6월 2급 GTQ 3번 문제, 문제풀이 해볼게요. 이러한 형태로 완성화위를 만들고자 하는 거구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네요. 일단 종이의 크기는 600에 400 픽셀 될게요. 화위류 세종이를 600에 400, 화위명 줘볼까요? G,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 성함, 다시 3번, 오케이. 자, 세종이가 준비가 됐구요. 요기에 봤더니 배경을 99cc66, 자, 정경칼라 99cc66, 99cc66, 오케이. 알트 딜레이트, 정경칼라 칠하기죠. 자,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급 다시 O, J, P, G를 필름 그레인 레이어 마스크, 하일 오픈해 볼게요. 소스 하일 불러봅니다. 2급 다시 O, J, P, G, Ctrl A, Ctrl C, 붙여넣기, Ctrl V, 크기가 맞지 않네요. Ctrl T, 전체 조절점이 안보여서 조절점을 보기 위해서, Ctrl 0, Shift 키를 눌러서 모퉁이를 조절해서, 와, 크기를 맞췄습니다. 맘에 들어요. 자, 이번엔 필름 그레인 효과 줘 보겠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에 가시고, 필름 그레인,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필름 그레인,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대각선 방향으로 주래요. 레이어 마스크, 여기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흰색으로 다 보여진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요. 블랙 앤 화이트 그라디언트를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맘에 들게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엔, 2급 다시 6, J, P, G를,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파일 오픈합니다. 2급 다시 6, J, P, G를, 아, 우체통을 잘 선택해 볼까요?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습니다. 퀵 셀렉트 툴이 사용하기 제일 편리하실 거예요. 볼 사이즈, 적당하게, 꼬다리까지,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카피한 거죠.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크기 조절해 볼까요? 아이, 잘못 가져왔네요. 여기에 조금 셀렉트가 덜 됐네요. 예쁘게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십니다. 쉬프트 키로 눌러서, 크기 잘 조절하시고, 엔터,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를, 화면에서 마우스로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를 잡습니다. 오케이, 맘에 들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 봐볼까요? 이번엔, 2급 다시 7, JPG를, 아웃그로우, 외부 강선 효과래요. 하일 오픈합니다. 2급 다시 7, JPG, 도시락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브로이 사이즈, 키우셔서, 이게 포켓몬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도시락을 셀렉트를 잡아봅니다. 퀵 셀렉트 툴로 잡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브로이 사이즈를 줄이시고, 넘친 부분은, Alt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좀 취소해 볼까요? 네, 마음에 듭니다. 컨트롤 C, 복사한 걸, 컨트롤 V, 가져왔고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십니다. 도면에서 주어진 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죠. 봤더니, 아래쪽에 도시락이 조금 없고요. 위치는, 이 정도 되겠네요. 아웃그로 효과 주래요. 아웃그로, 외부 강선효과, 다음 문제 봐볼까요? 이번엔, 2급-8, 벨베란 엠보스네요. 파일 오픈합니다. 2급-8, 브로이 사이즈, 좀 키우셔서, 바구니는 울롱불롱해서, 셀렉트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브로이 사이즈는, 좀 줄이시고, 꼼꼼하게, 한번 셀렉트를 해볼게요. 셀렉트가, 기본적으로, 브러쉬를 보시게 되면, 옵션이,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셀렉트가 추가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손잡이까지 다 잡았구요. 셀렉트를 이렇게, 추가를 한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 안쪽 부분은, 셀렉트를, Alt키로 눌러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Alt키로 눌러서, 셀렉트를, 이렇게 제외합니다. 아우, 은근히 클릭을 많이 했어요. 브로이 사이즈를, 디테일하게 줄이시고, 좋습니다. Alt키로 눌러서, 제외,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작업하면, 컨트롤 V,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잡아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위로 쭉 보이면서, 요정도 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기본값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작업을 했고요. 이번엔, 문자, 문자 효과는, 레더 투 맘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에어리얼 볼드 이태릭으로, 48포인트, 글씨 써볼게요. 타입 툴에 가셔서, 에어리얼 체는, 영문 글꼴으로, A로 시작해서, 영문 글꼴 처음에 있습니다. 에어리얼 볼드 이태릭, 글씨 크기, 48포인트, 자, 글씨 써볼까요? L자가 대문자네요. L이, T-T-E-R, 투 맘. 자, 글씨 썼습니다. 글씨에 효과 줘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그라디언트 색상은, 자, 정경 칼라 클릭했을 때, 색상이, 99, FF, 00, 오케이, 자, 두번째 칼라 클릭했을 때, 00, 33, 00, 초록색상으로, 네, 99, FF, 00,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라디언트가, 잘 적용이 됐구요. 자, 그 다음에요, 드롭샤드, 그림자 효과까지 줄에요. 드롭샤드, 오케이, 자, 위치,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네, 맘에 드네요. 자, 두번째 글자는,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 요 부분이죠. 글씨 써보겠습니다. 타입툴로, 글씨를 이렇게 써보죠. 글꼴은, 굴림체로, 굴림, 글씨 크기, 22포인트, 색상은, CC, 33, 00,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 자, 글씨 썼습니다. 자, 글씨에 봤더니만, 스트로크, 3픽셀의 스트로크 효과가 있네요. 스트로크, 3픽셀, 주어진 칼라는, 흰색,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글씨 위치 잡아보고요. 요렇게 잘 잡았는데요. 요게 봤더니만, 글씨가 살짝 흔들리네요. 타입툴인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에, 랩 텍스트 주겠습니다. 플래그 효과, 맘에 드네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 왔더니만, 나머지는 출력 형태래요. 여기에 주어져 있죠. 여기 토끼 모양이 흰색으로, 까만 테두리가 1픽셀. 토끼 모양 그립니다. 쉐입 툴, 색상은 흰색. 토끼를, 토끼를, 요렇게, 완성을 해볼까요? 위치 잡아주고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스트로크, 테두리를 1픽셀, 색상은 깜짝. 오케이, 오케이. 자, 두번째 쉐입이 또 있죠. 문양으로, 이런 전통 문양 같은 것을, 흰색으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오포스틱 60%. 흰색으로, 모양을, 모양을, 요 모양이네요. 자, 요 모양 찾으셔서, 요기다가, 요렇게 그려봅니다. 흰색으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오포스틱, 투명도 60%. 그런데, 위치를 봤다니요.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이랑, 도시락보단 밑에 있고, 바구니보단 위에 있네요.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 위로 올라가시고, 얘가,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을, 전체를 요렇게 좀 접어서 보겠습니다. 바구니보다는, 아니죠. 쉐입이, 바구니보단 위에 있고, 도시락보다는 아래, 도시락이 더 위로 올라가시면, 자, 레이어 모양을 살펴보시면, 원하는 형태가 됐죠? 위치는, 도시락이 약간 왼쪽으로 더 같네요. 무브툴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완성해봤습니다.